네 이창준 기자의 뉴스프리핑 시간 오늘도 뉴 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 제주일보 이창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레저용 어선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들 계시죠 어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일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저용 어선에서 낚시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 사실 어선 낚시 제주에서는 한 번씩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바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포행 및 채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막 반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를 반영한 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일부 어민들이 레저용 어선 낚시를 금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저 법이 좀 개정되면서 네 비어업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일반인이죠 사실 그렇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네 네 네 제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도 사실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해루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해루질 때문에 이제 갈등이 꽤 있었고 전국적으로 뭐 비슷한 일들 반복되다 보니까 법까지 개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제주에서는 아 이참에 하나 더 해서 레저용 어선 낚시도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주시 2호동 도주동 중심으로 한 어민들은 레저용 어선들이 법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서 이들의 낚시 행위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호동의 한 어민은 레저용 어선들이 조업용 어선들과 사실상 똑같이 조업활동을 하는데 법의 제재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왜 우리는 타지역처럼 규제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끔 저도 보면 레저용 어선들이 전구 달고 밤새 조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어민들처럼 그렇긴 한데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 일상화되어 있는 풍경들인데 어민들의 요구가 또 갑작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시점에서 레저용 어선들에 대한 규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레저용 어선들의 낚시 활동을 규제해달라는 의견은 별도로 없었다 애초에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해루질 제재라며 낚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요구 있으면 좀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민들의 입장 이해돼요 분명히 당연한 건데 제도라는 것이 그냥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론화 절차도 필요하고 아까 이해관계자들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이런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론이 형성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도정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해관계자 얘기하셨으니 레저용 어선낚시를 즐겨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해관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인가요? 일부 낚시객들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레저용 어선을 통해서 낚시를 해온 노영동의 한 주민은 어민들이 레저용 어선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슨 소린가 싶다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부터 하자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레저 업자들이 아니라 어민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일단 어민들이 레저용 어선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만약에 사실이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레저용 어선 낚시에 대한 규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 절차도 밟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제주도는 이 법을 앞서 제주도는 이 법을 적용한 조례 개정을 조례 재정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각 지역 어촌계, 해루지 동호회, 해양 레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레저용 어선 낚시를 규제해달라고 요구한 어민 10여 명과 제주도 그리고 송창권 도의회 의원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다음 달 4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례 재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일각에서는 오염문제나 수산자원 문제 때문에 아예 낚시를 면허제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넘어가보죠 네 최근 제주 한 금은빵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본국으로 달아난 중국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저도 봤습니다만 이 중국인에 대한 수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수법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바로 출국을 해버렸잖아요 이 사건 잠깐 개요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 진행해 볼까요? 네 제주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에 제주시 연동 한 금은빵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친 뒤 도주한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그는 범행 8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 비행기를 타고 본국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제주 경찰은 현재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로 중국에서 이 중국인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강감 무소식입니다 새벽 3시에 금은빵 털고 그 다음에 아침 11시 20분에 바로 출국을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 안 해놓고서는 우발적이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범행은 모의한 게 맞죠 사실상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 우리 사법역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공안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구도 얼마나 많고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실 때 중국인이 그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제도를 어떻게 악용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국인은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 했으나 체류 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의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통해서 본국으로 스스로 돌아가겠다며 항공편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신고하고 출국하기까지의 그 사이 이 틈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러니 참 나 자기가 뭐 자진해서 돌아가겠다라고 신고를 했으니 출입국 관리청에서는 반갑죠 그렇죠 불법 체류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반갑긴 한데 그 사이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네 그냥 가버렸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도 지난 20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후로 접촉했던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곽 차장은 이런 사건이 굉장히 흔치 않은데 동일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며 법무부가 자진출국 사전신고제와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경찰청 본청이 건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영화에 참 많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영화에 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수법들을 보고서 악용을 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특별한 수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흔치 않은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으니 이걸 보고 혹시 다 동일 범죄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드리는 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 관련 범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운전자들 깜짝 놀랐던 사연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편견 갖고 볼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겠지만 체감상 외국인 특히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질 만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죠 네 요즘 들어서 다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하원동에서는 불법 체류 중국인 B 씨가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기동순찰대의 검문에 적발을 됐는데요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약 600m를 도주했고 이후에는 차를 버리고 민가로 숨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탕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은 결국 이 중국인을 붙잡고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해 서귀포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다가 검문에 적발됐고 검문을 시도하려고 하니 도망치면 굉장히 빠르게 도망가더라고요 영상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B 씨 잡았다고 했는데 당시 한 명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서귀포 경찰은 해당 중국인과 함께 있던 일행 3명에 대해서도 현재 추적하고 있는데 다만 그들도 모두 불법 체류자인지는 그리고 같은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흉악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흉악범죄도 종종 일어나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도민들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서둘러 잘 검거해서 경위를 알아내면 좋겠고 혹시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까 지난달 18일 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제주의 어떤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나 중앙선을 침범한 데 이어 정찰을 유도한 경찰까지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혔고요 같은 달 30일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도 제주의 어느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해 경찰이 여권을 요구했는데 결국에 도주했고 또 붙잡혔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는데 여러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있긴 하군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안 유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경찰에서는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가요 우선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은 제주 강정항 제주시 누에마루 거리 등에서 가시적 도보 순찰을 집중적으로 펼치며 도민들에게 안심을 심어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본청 또한 최근 중국 공안당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보다 적극적인 범죄 공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과 계획들이 실제 현장에선 잘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법 체류 비율도 높은 편인 것도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 출신 노동자들한테 편견을 가지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치안과 관련돼서 걱정이 끼치는 일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국 피해자 10만 명 피해 금액 무려 1조 1,200억 원을 발생시킨 H영농조합의 대규모 다단계 사기와 제주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 C그룹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C그룹의 핵심 자회사 H영농조합이었죠 유형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고 또 제주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H영농조합이라는 데가 폰지 사기 벌인 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굉장히 허위 사업을 펼치면서 투자자들 현혹하고 건물도 세우고 맞습니다 그랬다가 들통이 난 건데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건이 있단 말이죠 보통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좀 많던데 일단 이번 건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계회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국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인천 소재 부동산 투자업체 비펀딩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펀딩은 2021년 5월 설립됐고 부동산 시세 차익 수익률에 따른 높은 복리 이자 등을 통해서 큰 수익을 챙기게 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많이 냄새가 나네요 네 구체적인 투자자 수나 투자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펀딩은 자자 홈페이지에 사원 수 33명 지난해 기준 누적 대출 1067억 원 등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투자한 돈 그리고 그만큼 그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피해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한 전형적인 방법이죠 높은 이자 높은 수익률 보장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사기라고 하니까 다단계와는 조금 유형은 다른 것 같긴 한데 수익법 자체는 비슷하고 그러면 제주에는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한 도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건 초기라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에서는 이 비펀딩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이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범죄가 맞다면 네 그런데 가해자가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도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렇죠 전국구 사건인데 중간책이 제주도민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관리자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달 중순부터 진정서와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하고 이 비펀딩 관리자급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A씨는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명의자인데 이 계좌를 통해 비펀딩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뒤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하고 돈을 관리하는 역할이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피해 신고 접수나 규모 혹은 도민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되고 있나요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두 건이고요 피해 금액은 각각 100만 원 그리고 1200만 원입니다 두 건의 신고 모두 타지역에서 접수됐으나 계좌 명의가 제주도민 A씨로 되어 있어서 관할 경찰서인 제주 서부경찰서로 이관돼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일단 신고된 게 두 건인 거고 7200만 원인데 한 사람 다 이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100명이면 7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제주도민의 피해 상황은 확인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A씨라는 사람이 명의 도용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A씨의 명의를 누가 도용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로 사실상 잠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수사 초기라서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좀 서둘러 이루어져야겠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왜 누가 높은 이자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수의 미끼로 하는 것들은 잘 걸러들이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뉴스 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